연휴를 맞이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쉬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그 사람들을 손님으로 맞이하며 열심히 일하는 상인들도 많은데요. 다들 명절에 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 A씨의 가게는 연휴에는 쉬지만 마지막 연휴 날에만 잔처리를 위해 두세 시간씩 일을 하고 회식까지 한다고 합니다. 물론 월급도 연휴 모두를 포함해주고 보너스와 명절 선물도 챙겨준다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연휴에는 쉬고 싶다는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신입 직원은 연휴 시작 전에 잔처리를 미리 해놓고 마지막 날에는 나오지 않겠다고 말한 건데요. 그렇게 되면 연휴 4일 동안 재료를 섞이게 되는 거나 다름없기에 A씨가 안 된다고 하자 직원은 여행을 멀리 가 일을 할 수 없다며 그럼 당일에 일찍 나오겠다고 고집부렸다고 합니다. 다른 가게 있을 때도 연휴는 다 쉬었다며 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직원에 A씨는 참 얄밉더라. 제가 너무한 건가요? 라며 하소연했는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네. 보너스고 선물이고 주지 마라. 괘씸해. 전각의 조건이 좋으면 거기 있지. 왜 온 거야?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함께 공분했습니다.